What's up in English? 주디스입니다. 영어성경으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요한복음 chapter 9, day 12 John chapter 9, verses 38-41 요한복음 9장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시간입니다. 영어성경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때 눈으로 귀로 따라오세요.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Jesus said, for judgment I am coming 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Some Pharisees who were with him heard him say this and asked, what are we blind to? Jesus said, if you were blind, you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at you claim you can see, your guilt remains. 9장의 마지막 의미를 알기 전에 어휘 먼저 꼭 확인해 주세요. 잠깐 멈춰서 어휘 확인해 주세요. 요런 것들 좀 중요합니다. 뭐뭐이니까 라고 할 때 now that 이렇게 한 다음에 문장이 나오면 뭐뭐이니까 뭐뭐임으로 이런 뜻이 됩니다. 요런 것들. 잠깐 멈추어서요.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 체크하고 모르는 것들은 한 번쯤 다시 한 번 보고 그리고 나서 설명을 들어보세요. 이제 한 절 한 절 의미를 알아가 보겠습니다. 38, 38절이요. Then the man said. 여기에서의 매는 계속 나오는데요. 태어날 때 앞을 못 봤다가 예수님이 눈을 고쳐주신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Lord, I believe. 주님 제가 믿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서는요. And he worshipped him. 그리고 그는 그를 경배했습니다. 나올 때마다 제가 얘기하지만 계속해서 대명사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순서대로 잘 읽어보면 돼요. 누가 누구에게 경배했을까요? 당연히 이 남자가 누구에게요. 당연히 주님이라고 불렀던 예수님에게 경배를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 경배드렸습니다. 이랬는데 우리말 성경에는요. 절을 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 높여줄 때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높여줄 때 그 앞에서 엎드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순서대로만 보면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즉독직해 해보겠습니다. Then the man said. 그리고 나서 그 남자가 말했습니다. Lord, I believe. 주님 제가 믿습니다. And it was it him. 그리고는 그 남자는 예수님께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39절이요.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For judgment. 여기에서의 for는요. 뭐뭐하기 위해서예요. 심판을 위해서. I have come into this world.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여기에 come 앞에 have가 왔어요. 현재 완료 문장이죠. 과거 어떤 시점에 시작돼서 현재까지 계속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미 오셔서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점에도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걸 내포하기 위해서 have 또는 has pp를 쓰는 거예요. 현재 완료 문장이라고 하는데 have has pp 모양으로 돼 있다면 쭉이라고 하는 말을 한 번 넣으면 좋다고 제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자, 쭉 내가 여기 와서 쭉 있다. 그 소리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심판을 위해 이 땅에 와서 내가 지금도 있다. so that, 여기에서의 so that은요. 뭐뭐하기 위해서 the blind will see 여기에 the blind 하면은요. blind people이 돼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 그래서 the plus 형용사가 뭐가 되냐면 복수, 복통명사가 될 때가 있어요. 바로 이런 경우예요. the blind 그럼 blind people이에요.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 and those who, those who는 뭐뭐하기 있는 사람들, 뭐뭐하는 사람들 see, 보는 사람들이 will become blind 어떻게 되도록요? 앞을 못 보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왔다. 예수님은 심판자로 오셨습니다. 아, 앞을 보는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사람 영적으로 뜨여 있는 사람 우리는 어디에 해당돼야 될까 이런 마음을 좀 항상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직독직해 볼게요. Jesus said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for judgment 심판을 위해서 I have come into this world 내가 이 세상에 왔다. so that the blind will see 보지 못하던 사람들은 보게 돼 보게 하기 위해서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보고 있던 사람들은 눈이 멀게 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곳에 왔다. 40절입니다. some paracetees 몇몇 바리세인들이 그러면서 바로 후가 왔어요. 당연히 앞에 걸 봤겠죠. 그쵸? 몇몇 바리세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ere with him 여기에서는요 Jesus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바리세인들 그 중에 몇몇 사람이 바리세인들이 막 모여 있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바리세인들 중에 몇몇이 heard him say this 이 문장 잘 보세요. heard him say this 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에서 heard를 보면은요 hear 그 다음에 목적어가 오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이라고 하는 모양이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이런 설명을 할 때는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모양을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엔 a라고 하고 여기엔 b라고 그래요. 뭐라고 해석해주면 되냐면 a가 b 하는 것을 들었다. a가 b라고 하는 것을 듣다. 이런 뜻이에요. a가 b 하는 것을 듣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동사 원형의 모양이 온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고요. heard him say 이건 뭐지? 이게 아니고 아 목적어 힘이 a겠네 그럼 say는 b겠네 그럼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구나. 그는 당연히 Jesus 예수님이겠죠. 거기에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세인 중에 몇몇이 예수님이 this 이렇게 말하는 것을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심판 위에서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asked 그리고 물었습니다. what? 뭐라고? are we blind to? 그럼 우리도 눈이 안 보이는가? 왜냐하면 자기들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보고 있으니까 이제 보고 있는 사람을 못 보게 할 거라고 했잖아요. 못 보게 만들어줄 거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그럼 못 보는 사람이 된 건가? 이런 소리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된 거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요. 야 너 왜 그런 말을 해? 이런 의미가 약간 들어 있겠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요. heard에 대한 걸 조금 기억해 두시고 모양을 봐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문법을 하나하나 기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장이 어떤 모양으로 돼 있느냐가 중요해요. 직독직히 해볼게요. some paracians who were with him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몇몇 바리세인들이 heard him say thi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and asked 그리고 물었습니다. what? 뭐라고? are we blind too? 우리도 앞을 못 보는가? 41 41절이에요. Jesus said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were blind you would not be guilty or sin 제가 해석을 안 하고 그냥 끊어놓고 지나갔죠. 자 여기에요. if가 왔어요. 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요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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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번째였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설명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자주 설명했었어요. 자 if가 오고요. 주어가 오고 과거 동사가 왔어요. 주어가 오고 조동사 과거가 왔어요. 요거는 하나의 형식이에요. 앞에 제가 heard 다음에 목적어 동사원형 온다고 한 거랑 똑같아요. 무슨 형식이냐면 if 주어 과거 동사 그리고 주어 조동사 과거 그리고 동사 원형 이게 하나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가정법 과거 이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 아 도대체 현재 사실의 반대는 뭐냐 이걸 왜 굳이 가정법이라고 하는 걸 쓰냐 이러는데 이거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냐면요 만약 이런 거요. 반대된다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if you were blind 너희들이 앞을 못 본다면 you would not be guilty of a sin 죄가 없을 텐데 자 어떤 느낌 드세요.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죄가 있는 거야 이런 느낌 오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꼭 똑같이 뭐 이렇게 나왔다고 그랬고 모두 다 가정법은 아니지만 거의 98% 정도는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가정법이라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의미를 보시면 돼요. 자 앞에 보세요. what are we blind to 야 우리도 그럼 눈 멀은 거야 우리도 앞을 못 보는 거야 우리 앞을 못 보는 사람인 거야 우리 시각장애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if you were blind 너희들이 못 본다면 정말로 앞을 못 보는 사람이라면 you would not be guilty of a sin 죄가 없었을 텐데 너희가 본다고 하니 죄가 있는 거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죠. 뒤에 이렇게 콜론을 찍고요. 이게 지금 안 보이죠. 제가 이거 찍어볼게요. 이게 뭐가 들어있냐면 콜론이 들어있어요. 콜론을 찍고요.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안 보이죠. 그렇게 한 다음에 막 색칠해가지고 또 안 보이게 만들어요. 왜 그러죠. 자 여기에 부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예요. but now that 아까 now that 얘기했죠. 뭐 뭐 하다니 이런 뜻이에요. 뭐 뭐 하다니 you claim 너희들이 주장하니까 뭐 뭐 하니까 말이야 너희들이 주장하니까 말이야 뭐라고 주장했냐면요. you can see 너희들이 볼 수 있다고 주장하니 말이야 your guilt remains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다. 이제 이 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시겠죠. 뒤에 문장 부가 설명을 보니까 확실하잖아요. 그쵸.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죄가 아직도 남아 있는 거야. 하 너희가 못 본다고 하면 만약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었더라면 아이고 죄가 없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가정법 다시 한번 했는데 잘 모양을 한번 기억해 주세요. 직독직해 보겠습니다. Jesus said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if you were blind 너희들이 만약에 앞을 못 본다면 you would not be guilty of sin 너희들은 죄가 없을 텐데 but now that you claim you can't see 너희들이 볼 수 있다고 주장하니까 your guilt remains 너희의 죄가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구나. 이제 한 번 더 읽을 텐데요. 한 번 더 읽을 때는 의미를 그려보세요. 어 이거 가정법이라고 그랬어. 어 if 다음에 뭐가 오지 이런 거 말고 heard 다음에 뭐가 오지 이런 거 말고 그냥 그대로 의미를 이제 알았으니까 의미를 알았으니까 그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듯이 읽으면서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어떤 걸 주고 싶으세요? 이런 마음 가지고 읽어보겠습니다. Then the man said Lord I believe and he worshipped him. Jesus said For judgment I have come into this world so that the blind will see and those who see will become blind. Some paroxys who were with him heard him say this and asked What are we blind to? Jesus said If you were blind you would not be guilty of sin but now that you claim you can say your guilt remains. 이 말씀을 정말 읽으면서 저는 무엇의 차이인가 내가 진짜 볼 수 있다고 나는 난 다 안다고 난 다 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럼 난 진짜로 본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 내 죄가 혹시 내 안에 남아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생각하면서 묵상해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진짜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읽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들려질 때까지 반복해서 영어선경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음성 반드시 들립니다. 영어로 들릴지 몰라요. 가끔 제가 이런 농담하거든요. 영어선경 읽었으니까 갑자기 영어로 막 하나님 말씀이 들려 너무 멋질 것 같아요. 아직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거 경험할 때까지 읽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까지 읽으시면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서 동시에 영어실력 분명히 좋아집니다.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영어실력이 늘어날 거예요. 너무 하나하나 문법 따지지 마시고요. 모양 구조 보면서 직독직해하는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설명을 듣지 않아도 점점 읽으면서 자동적으로 해석되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와